아 훌륭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하지 마요 둘이 잘됐다고 저 모른척하게 없게요 모른척하면 어쩔건데 확 물어버릴건데요 이랑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 도와줘 제발 가족이 생겼구나 삶이 꽤 소중해지기 시작했어 내 목숨갖고 이랑 살려 아 아 아 아줌마 언제와요? 지금 생각 중이야 아줌마 이제 안 와요 이제 아무도 널 찾지 않을걸?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경계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나 살리는 대신에 우리가 그놈 타러 갔대 덕분에 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냉면 사다 줄 배우고까지 와서 너는 그냥 구해주마 내일까지 마저 내일까지 마저